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9.0의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약 2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원전사고는 심각한 방산원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 복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 13층 빌딩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빌딩이 흔들리는데 빌딩과 빌딩이 부딪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벽 2, 3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현관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열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열려있다. 이 마음에 이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바로 곧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쇠 부감함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난방을 켜고 의자에 딱 앉아있는 순간에 또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열쇠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연이어서 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는데 공포에 질렸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고 나의 삶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열쇠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부럽지 않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소유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유는 특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천국 보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국.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가는 천국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는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양,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할 것을 사모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헬라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국 통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자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가 직접 내 인생을 통치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 열쇠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가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가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문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야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옆에서 깨닫고 진심을 다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오늘날 골란공원 근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며 레바론과 시리아, 이스라엘의 접경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파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신하 자연의 신 판을 숭배했으며 이곳에는 판신을 섬기는 성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모든 것이 우상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로마 항제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칭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로마 숭배 사상의 핵심지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고백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고백이 자신의 삶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거룩한 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건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에서 황제 숭배가 강력한 이곳에서 그곳에서 교회는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를 향한 탄압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산안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인 거 아시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욱더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굳군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노란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를 계속 휘어 감을 것입니다. 우리에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음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변을 질질 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단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조금 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만화 교회에 담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86세 때 되었을 때 로마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에게 황제를 숭배하고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보독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 개종하지 않는다면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화형시켜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를 알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해내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줬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집행전에 그는 여러 서신들을 남겼는데 그 중 로마로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자의 이빨에 갈려질 것이다.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음부의 건색 속에서도 승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멋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사망건세 죽음의 건세 음부의 건세 앞에서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우리의 삶도 죽은 우리의 가정도 죽은 내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건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건세 앞에서 겁먹지 마십시오. 부활의 철멸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도해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음부의 건세도 건세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됩니다. 마태봉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열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다라는 단어는 헬러로 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다 제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풀다라는 단어는 헬러로 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열세는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건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가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고프는 건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복음을 선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줄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삶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손해보며 살안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계속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삼진을 담당하며 정말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단기 성교는 정말 행복합니다. 청년들이 젊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그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보다 더 짜릿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해결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죄인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꺼울꺼울이며 눈물을 흘릴 때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덩달아 함께 눈물을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정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 부족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정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헬라 받은 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만 주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만의 복음의 경계선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나갈 때 성냥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혹시 그동안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 가정은 안된다고 도저히 안된다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 가정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성도님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증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온 땅에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두 묶인 것들이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담대에 나아갈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먼저 받은 자로서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경주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경주말 중에 차안대를 한 경주말을 보게 됩니다. 일명 눈가리개입니다. 왜 차안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차안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말의 시야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변의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말은 눈이 옆에 서서 주변 시야가 아주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중에도 옆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나 소리에 아주 쉽게 마음을 뺏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안대를 착용하면 말이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도 간중도 주변 환경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차안대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신경쓰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안대를 착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최종 목적지에 승리함으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빼앗기고 강풍을 보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를 쫓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음부의 건세를 이깁니다. 복음 증거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괴를 든든히 세워가며 음부의 건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고 복음 증가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약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음부의 건세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함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여 만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갈 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선을 죽게 고정시키고 주를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라도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여세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여 그를 기억하고 세상과 타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증 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